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큰 인기를 끌며 전국 각지 행사장에서는 트로트 가수들의 다양한 무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축제의 계절 가을이 오면 더욱더 많은 행사들이 열릴 텐데요. 행사에서는 기본적으로 노래 3곡의 앵콜곡 1곡을 부르며 15분 정도의 무대를 선보이는 대중적이고 통상적인 해당 기준으로 행사비가 책정된다고 합니다. 행사비는 정가가 있지만 여러가지로 지인 지방 할인이 있어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 중에는 일반 직장인들의 연봉을 한 번의 행사로 받는 인물도 있습니다. 트로트 전성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미스터트롯의 톱세븐 멤버들 외에도 또 어떤 인물들이 엄청난 금액의 행사비를 받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공자 같은 외모로 방송과 행사에서 활약을 선보이고 있는 뮤지광입니다. 뮤지광은 화려한 퍼포먼스와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무대를 휘어잡으며 다양한 행사에서 멋진 무대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행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뮤지광의 행사비는 500만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무대에서 톡톡 튀는 팔색조 매력을 뽐내는 강혜연입니다. 아이돌 경력이 있는 만큼 무대 위에서도 자유자재로 퍼포먼스를 펼치는데요. 가녀린 외모에 숨겨둔 반전 성량으로 보는 이들을 한눈에 반하게 만드는 강혜연의 행사비는 600만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트로트뿐만 아니라 뮤지컬 배우로도 실력을 인정받은 별사랑입니다. 단연간의 무대 경험으로 쌓은 탄탄한 가창력과 디테일한 표현력, 화려한 무대면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별사랑인데요. 미스트로2에서 톱6에 등극하며 실력을 인정받은 만큼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며 사랑받고 있습니다. 신곡 발매에 이어 뮤지컬 출연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올여름 뜨거운 행보를 펼치고 있는 별사랑의 행사비는 800만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무더위를 날리는 캡사이신 보이스 김우영입니다. 청순한 비주얼 속 뿜어져 나오는 탄탄한 내공이 전해지는 매콤 캡사이신 목소리가 트레이드 마크인 김우영은 행사 무대에서도 다채로운 매력을 뽐냅니다. 완벽 비율을 자랑하는 비주얼에서 뿜어져 나오는 남다른 깊이가 느껴지는 트로트 보이스가 반전 매력인데요. 미스트로2에 도전하여 톱5에 오르며 성공을 향한 발걸음을 이어나가고 있는 김우영의 행사비는 800만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콘서트로 팬들과의 만남을 앞두고 있는 은가은입니다. 미스트로2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은가은은 이번 콘서트의 기획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소한 것 하나하나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 무대와 팬들을 향한 진심을 담은 최고의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사랑받았던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선곡해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생동감 있는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무대 위에서 빛이 나는 은가은의 행사비는 1200만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매번 중독성 있는 무대를 선보이는 조명섭입니다. 조명섭의 무대를 보는 이들은 본인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노래를 부르면서도 그보다 더 윗세대의 노래를 하는 것 같다는 평을 남깁니다. 1999년생의 감성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그 시대의 감성을 이끌어내는 그야말로 인간추금기인데요. 가요계에서 보기 드문 벨칸토 창법과 중저음의 바리톤 발성으로 따스한 감성과 추억을 선사하는 조명섭의 목소리는 여러 번 들어도 질리지 않고 대중적인 클래식한 매력을 더해줍니다. 많은 장르를 넘나들며 무대를 휘어잡는 조명섭의 행사비는 1200만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언제나 경쾌한 매력과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트로트 전사 박군입니다. 박군은 한잔해를 발표하며 트로트계의 혜성처럼 등장했는데요. 특히 육군, 육군특수전 사령부 상사로 전역했다는 매력 덕분에 그는 더욱 많은 주목을 받았죠. 방송에서도 맹활약을 펼치며 더욱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일도 사랑도 모두 잡은 박군의 행사비는 1200만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트로트와 태권도를 접목하며 행사장을 날아다니는 태권 트로트 밴 나태주입니다. 나태주의 무대에서는 발차기는 기본 공중제비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태주의 무대를 보고 나면 어떻게 저런 격한 안무에도 호흡이 안정적일 수 있나 하는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알리고 행사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는 이들은 보통 순위권 안에 들었던 인물들이 많지만 나태주의 경우에는 미스터트롯 준결승전에서 탈락했음에도 각종 행사에서 앞다투어 섭외 경쟁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눈길을 한 번에 사로잡는 화려한 태권도 퍼포먼스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요. 대체 불가 퍼포먼스 장인 나태주의 행사비는 1500만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국악 트로트 요정 김다현입니다. 김다현은 올해 15살에 어린 나이에도 무대에서 노련한 모습을 보여주며 청중을 놀라게 합니다. 방송을 하고 공연하며 노래도 부르고 공부도 같이 하려고 하다보니 체력적으로 쉽지 않아 홈스쿨링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 김봉고는 막내 달인 김다현이 우리집 기둥이라며 부듯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어여탄 모습으로 무대 위에서 관객들과 소통하는 김다현의 행사비는 1500만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판소리계 신동으로 불리는 김태현입니다. 미스트로트에서 최종 4위에 오르며 트롯 신동으로 이름을 알렸는데요. 무대 위에서 톡톡 튀는 모습으로 중견 가수 못지않게 떨지 않고 베테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매력적인 허스키 보이스로 무대를 압도하는 김태현의 행사비는 1500만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불타는 트로트 밴에서 우승을 거머쥔 손태진입니다. 손태진은 성악을 전공한 크로스오버 가수이지만 트로트의 도전에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손태진에게도 이는 큰 도전이었다고 하는데요. 손태진은 국내에서 많은 분들의 공감대를 얻으려면 트로트란 장르를 빼놓을 수 없다. 한국 문화가 가장 많이 담긴 음악이다 보니 이 길을 걷지 않으면 국민 가수 반열에는 오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라며 트로트에 도전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불타는 트로트 밴 전국투어 콘서트가 얼마 전 대장정의 막을 내렸으며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느라 아직 지역 행사에서는 만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현재로서 손태진의 행사비는 16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트로트 바비 홍지윤입니다. 홍지윤은 행사장에서 노래를 하다가 다리에 곡등이가 붙어도 놀라지 않고 평온한 모습으로 노래를 끝마친 것으로 유명한데요. 곡도까지 올라왔음에도 노래를 중간에 끊지 않고 부르며 손으로 툭하고 아무렇지 않게 털어내는 모습에 많은 이들은 베테랑이라며 홍지윤의 대처에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행사 무대에서 프로의 면모를 보여주는 홍지윤이지만 한동안 소속사와의 분쟁으로 행사는 물론 방송까지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분쟁이 잘 마무리된 후 김호중, 안성훈 등이 소속되어 있는 생각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하며 다시금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팬들의 곁으로 돌아온 홍지윤의 행사비는 1700만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신의 트로트 가수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꿋꿋하게 활동을 이어가는 진성입니다. 진성은 안동역에서 태클을 걸지마 등의 히트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트로트 메들리 4대 천왕으로 불리는 인물인데요. 진성은 행사에서 저해진 가격대로 받는 잘 안 깎아주는 가수 중에 한 명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조건은 예외라고 하는데요. 바로 부모님을 위한 평생 딱 한 번의 공연인 칠순, 팔순 잔치입니다. 진성은 효도하는 마음으로 제일 열심히 한다. 칠순과 팔순 잔치는 무조건 반값 할인이다 라며 남다른 효심을 보였습니다. 치열한 트로트계에서 여전히 건재함을 자랑하는 진성의 행사비는 1700만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진성과 마찬가지로 젊은 후배 가수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자랑하는 김연자입니다. 김연자는 발매 후 4년 만에 역주행한 아모르 파티로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중독적인 멜로디와 현실적인 가사로 인기를 얻으며 데뷔 44년 만에 대학축제 요정으로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무색한 파워풀한 목소리로 행사 무대를 사로잡는 김연자의 행사비는 1700만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장구의 신 박서진입니다. 박서진은 한 달 행사만 50개일 정도로 행사의 신으로 불렸는데요. 이에 행사비가 10배 정도 상승하며 돈이 들어올 때마다 놀란다고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박서진은 미스터 트로트를 통해 더욱 이름을 널리 알리며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지만 행사비를 전년도와 동일한 천만원으로 동결하며 다른 가수들 측에서 박서진에게 행사비를 올리라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기가 올라간 박서진의 행사비는 1700만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행사 여신 홍진영입니다. 홍진영은 사랑의 배터리, 엄지척, 잘가라 등 수많은 메가 히트곡 보유자로 각종 행사에서 섭외하기 바빴습니다. 한창 전성기 때는 하루에 행사를 8개나 소화한 적이 있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일본 당일치기 공연은 흔했고 베트남 단항 당일치기 행사를 다녀온 적도 있다고 하죠. 놀란 전 행사비는 2000만원 이상이었지만 현재 홍진영의 행사비는 1800만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미스트로2의 우승자 양지은입니다. 양지은은 올해 상반기 내내 무대와 예능 그리고 공연 등을 넘나드는 활발한 활동으로 팬들을 만났습니다. 각양각색 방송에 출연하며 행사 무대에서도 변함없는 실력을 뽐내는 양지은인데요. 국악과 트로트를 넘나드는 보컬의 양지은은 트로틴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남겼습니다. 각종 행사까지 참여하며 하반기도 열일 행보를 이어갈 양지은의 행사비는 2000만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이미 지역 행사 무대에서 유명했던 진혜성입니다. 진혜성은 미스터트롯2에서 최종 3위를 거두었는데요. 미스터트롯2에 출연하기 전 가장 높은 출연료를 받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앞서 트로트 전국체전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다고 해도 고가의 행사비였는데요. 하지만 높은 행사비에 진혜성을 찾는 수요가 높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미스터트롯2로 다시 한번 인기를 실감한 진혜성의 행사비는 2000만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미스터트롯2에서 선을 차지한 박지현입니다. 박지현은 미스터트롯2를 통해 얼굴을 알리며 방송이 끝난 지금까지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톱7 중 유일하게 성인가요 차트에 4곡이나 올리며 대세남임을 입증했는데요. 시원한 가창력과 수준급 댄스 실력으로 주목을 받으며 경연에서 보여준 모습 외에 여러 방송에서 다양한 무대와 예능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미스터트롯2 출연 전 신인이었기에 행사비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100만원 이하의 행사비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었는데요. 아직 선배 가수들만큼 행사에 활발하게 참가하지는 않지만 미스터트롯2 이후 큰 인기를 끌고 있기에 박지현의 행사비는 21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스터트롯2 우승자 안성훈입니다. 안성훈은 미스터트롯원에서 아깝게 탈락했지만 이후로도 꾸준히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때문에 행사도 여러 곳에서 무대를 선보였지만 3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도전한 결과 미스터트롯2의 우승을 거머쥐게 되었는데요. 얼마 전 우승 상금 5억으로 진마련까지 성공한 안성훈의 행사비는 2200만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트로트 가수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뮤지컬 배우로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김희재입니다. 미스터트롯의 엄청난 인기의 톱세븐 멤버를 섭외한 행사장은 그야말로 단독 콘서트나 다름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김희재는 끼쟁이 김희재로 불리는 만큼 무대 위에서 흥과 끼가 넘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트로트면 트로트 춤이면 춤 이제는 연기까지 모두 잘하는 김희재인데요. 어떤 행사 무대가 됐든 무대를 휘어잡는 김희재의 행사비는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트로트의 여왕 장윤정입니다. 장윤정은 벌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상상초월 출연료로 오래전부터 유명했는데요.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을 제외한 기성 가수 중에서는 숱한 히트곡을 보유하고 있는 장윤정이 원톱입니다. 미스트로트, 미스터트롯이 있기 전 전국 각지의 행사를 모두 휘어잡았던 인물이 장윤정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한 방송에서 지금까지 공연 횟수를 묻는 질문에 장윤정은 1년에 못해도 40주는 하는 것 같다며 1년에 10만km 더 탔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차를 1년 반 타면 폐차했을 정도로 연예인들이 타는 큰 차를 8대는 탄 것 같다고 엄청난 활동력을 공개했습니다. 자신이 벌어둔 전 재산을 어머니와 남동생이 모두 날려버리고 통장에 마이너스 10억이 찍혀있었을 만큼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엄청난 활동으로 다시금 회복하여 장 회장님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20여 년간 정상의 자리에 서 있는 장윤정의 행사비는 2,500만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여러 방송과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장민호입니다. 미스터트롯 톱7의 마청 장민호는 오래전부터 활동한 만큼 완벽한 무대를 보여줍니다. 미스터트롯 출연 전부터 이미 인기 스타였던 장민호는 지역 축제나 노래교실에 떴다 하면 팬들이 우르르 몰려가 슬러건을 든 응원 무대를 몰고 다닐 만큼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그런 그의 인기는 미스터트롯을 통해 더더욱 높아졌는데요. 오랜 시간 한결같은 모습으로 무대 위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장민호의 행사비는 2,500만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어느덧 훌쩍 커버린 정동원입니다. 미성년자 트로트 가수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인과 동시에 웬만한 트로트 가수들의 행사비를 훌쩍 넘는 정동원인데요. 외모는 벌써 청년 같지만 아직 어린 면모가 남아있는 정동원은 과거 자신이 번 돈 대부분을 명품을 사는데 썼다고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명품들을 막 샀지만 형, 삼촌들이 옆에서 멋이 없다고 쓴소리를 많이 해줘서 이제는 정신 차렸다고 미소짓게 만드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었죠. 한강뷰 아파트의 청소년 재벌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정동원의 행사비는 2,500만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만능 엔터테이너로 활약하고 있는 이찬원입니다. 이찬원부터는 일반 직장인 연봉에 해당되는 높은 금액이 되는데요. 이찬원은 보정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5개나 되지만 행사 역시 빠지지 않고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모습을 보기 위해 행사 전날부터 행사장 앞에서 밤을 지새우는 팬들의 모습도 이제는 익숙합니다. 이렇게 바쁜 활동을 이어나가는 와중에 사고 피해로 일시적인 활동을 중단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심각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지만 당장 스케줄을 소화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 하의 회복을 위해 일시적 활동 중단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약 2주간 고정으로 출연 중인 프로그램 녹화도 모두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부디 완퇴하여 복귀 후에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길 많은 이들이 바라고 있는 2,000원의 행사비는 2,800만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트롯계의 붐을 일으킨 송가인입니다. 미스트롯 이후 송가인은 오랜 시간 업계 톱을 지켜왔습니다. 지역 행사에 송가인이 온다고 하면 관객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정도인데요. 여자 가수 중 선배 장윤정을 꺾고 송가인은 행사비 1위를 달성했습니다. 높은 행사비에도 여전히 다양한 행사에서 만날 수 있는 송가인의 행사비는 3,000만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미스터트롯에서 준우승하며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영탁입니다. 미스터트롯을 통해 인지도를 크게 높이며 기나긴 가수 인생에서 전성기를 맞이하여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만큼 행사비 또한 굉장히 높은 금액을 자랑합니다. 압도적인 리듬감을 자랑하며 행사 무대에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영탁의 행사비는 3,500만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트바로티 김호중입니다. 김호중은 미스터트롯에서 4위를 차지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높은 행사비뿐만 아니라 광고 모델류 역시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호중의 광고 모델류는 전속 계약 기준 약 2억원으로 총 10편의 광고를 찍은 것을 감안하면 광고 활동만으로 20억원 이상 벌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가 광고의 제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강력한 팬덤인 아리스의 높은 소비력 덕분이기도 한데요. 팬들의 사랑에 보답해 팬들과 함께 크루즈 여행을 떠나기도 하는 등 다양한 곳에서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한 인기를 자랑하는 김호중의 행사비는 4,000만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모든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임영웅입니다. 사실 임영웅의 경우 다른 가수들에 비해 지역 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행사비 측정 불가입니다. 다만 국가급 행사 등의 경우 최소 1억원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업계에서는 임영웅이 움직이려면 1억원 정도의 행사비와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로트 가수들의 굉장한 행사비를 알아보았는데요. 모든 가수들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명도가 없으면 100만원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지금 많은 행사비를 받는 이들 역시 힘든 시간을 거쳐 지금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트로트의 발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계속해서 기대하겠습니다.